한글자막 by 한효정 역경을 거쳐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삶이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한다고 삶이 꼭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 그때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때 꼭 그래야만 했을까 미치도록 소중한 것들도 언젠간 무뎌지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도 산소처럼 소중했다는 걸 알기도 하네 더 나은 삶이란 뭘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걸까 더 나은 삶이란 뭘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걸까 가다가 내 손에 쥐어진 어둠 가다가 내 머리에 던져진 믿음 그러다 가버린 텅 빈 이름 그러다 내 머리에 기울어진 슬픔 그러다 내 가슴 속 박혀진 울음 그러다 살며시 다가온 위로와 웃음 많이 힘들었나봐 쉬고 싶었나봐 많이 힘들었나봐 얘기하고 싶었나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야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야지 가다가 내 손에 쥐어진 어둠 가다가 내 머리에 던져진 믿음 그러다 가버린 텅 빈 이름 그러다 내 머리에 기울어진 슬픔 그러다 내 가슴 속 박혀진 울음 그러다 살며시 다가온 위로와 웃음 많이 힘들었나봐 쉬고 싶었나봐 많이 힘들었나봐 얘기하고 싶었나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야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바쁘 facility